즉각 순종하면 그 다음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힘을 주셨습니다 주신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판가름은 하나님께 받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최악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실촉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최선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족이라는 단어가 헬라우 단어가 스캔들론 여기서 영어의 스캔들이 나왔어요 원래의 뜻은 뭐냐 하면 함정이다 덫을 만들다 망하게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힘을 가지고 남을 망하게 만들고 덫에 걸리게 만들고 그게 최악이 되는 어떤 실족해하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연자멧돌 소가 돌리는 엄청 큰 거거든요 그거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오르지 말라는 거죠 다시는 떠오르지 마라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유머인데 우리는 너무 살벌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러나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라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멧돌이 금옥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은이라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의도적으로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태도에 따라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사는 사람,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사람 내 편한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남을 실족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나도 나를 위해서 살면 남을 다 실족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만날 때마다 실족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몰라요 내가 누구를 실족하게 했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면 남들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도출 것이라고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게 되면 실족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 보면 자기 중심이 있고 자기 부인의 인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참 기특해요 항상 의사결정을 내릴 때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내는 거예요 전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전도한 사람이 한 두세 명쯤 돼요 자기가 성교도 못 갈 상황인데 어떤 때는 이게 억지로 성교를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뭐냐? 내가 안 가면 전도한 사람이 어려워지고 또 외로워지고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남을 배려하는 생각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번 예배 못 갈 수도 있는데 새벽 예배나 수요일 날 예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꼭 가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가야지만 누가 힘을 얻고 누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찾을 수 있어 이렇게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생각을 가지고 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실족하는 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최고의 것이 용서죠 용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길이 막혀 있는데 내가 용서의 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용서 아니에요? 용서 하나면 다 끝났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컨 찬스를 주는 거 아니에요 용서해 준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은 실족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것 힘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의 인생이 있죠 힘 가진 것을 가지고 실족해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격 공부 내용이 민숙이 22장인데 반람이 그런 케이스였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선지자였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최종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이고 자기 자신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하긴 잘하는데 자기의 유익이 되면 완전히 잘하고 혹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약간 기다리거나 변질되게 만드는 그래서 악한 선지자의 대표적인 것이 발람이고 발람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바리세인들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발람, 바리세인 다 하나님 잘 성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족해하는 자들이었어요 지난주에 살펴죠 바리세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 아주 애매모호한 말씀이 있거든요 이혼증서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라는 말씀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혼증서 쓸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거기 보니까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괜히 애매하다고요 수치되는 일을 하거나 또는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게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아내가 밥을 많이 먹는다 이것도 수치스러울 수 있죠 안 그런가요? 머리를 안 갖고 다닌다 이게 수치스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유권해석에 따라 틀린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수치스러운 일이냐 그래서 돈 안 주면 이혼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돈 왕창 갖다 주면 밥 먹는 게 쩝쩝 버리면 먹는다 그게 수치스럽다 그리고 이혼증서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바리세인이 하나님 말씀도 지키면서 유권해석을 통해서 돈벌이도 하는 발람 선지자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핵심이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중심을 둔 게 아니라 항상 내 유익이에요 내 유익 어떤 사람이 자리를 주거나 권위를 주거나 직분을 주거나 하면 마지막에 보면 처음부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 내 기쁨 내 성깔에 맞아야 되고 그거 발람이에요 그거 바리세인이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그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사용하고요 그 사람을 살리는데 부합되게 사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실족이 아니죠 그건 살리는 거 생명을 주는 거 그런 인생을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있을 때 최악으로 쓰는 사람은 실족해하는 건데 뭐 이런 거 있죠 뭐 교회를 떠날 때 혼자 곧게 떠나지 여러 사람은 실족해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죠 헛소모 퍼뜨려가지고 이것저것 넘어지게 만들고 연잠에 떨 메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데 건설적이고 생명을 살릴 때는 무능해요 그런데 난장판 만드는 데는 유능해 실족해하는 자입니다 힘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뒤끝이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 할 때 망치게 만들 힘은 있거든요 그거 연잠에 떨 메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게 나 자신의 모습일 수 있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날 건드렸어? 내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나 건들면 겁나는 질 벌어질 거야 이런 식의 일들이 그게 자아중심적인 사람의 망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주신 모든 힘들을 실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사용하는 용서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과 나를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박해야 된다 이게 제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내 자신에게 묶으면 실족하게 되는데 예수님께 묶이면 생명을 살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쭉 하니까 제자들이 약간 겁이 났는가 봐요 이거 잘 못할 것 같으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시각에는 착각이 뭐냐 하면 믿음은 양적인 의미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이 작으니까 많은 믿음 큰 믿음 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떤 때는 믿음 강화 훈련 신병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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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킨다는 게 뭐예요 강화시킨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믿음을 더하소서 영어도 increase my faith 내 믿음을 더하소서 증가시켜달라 양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초점이 이거예요 큰 믿음이 아니라 참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크기가 아니라 진짜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받아 옮긴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큰 믿음이 아니라 참믿음이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오 그것이 너에게 순종 하였으리라 궁금한 게 뭐냐면 참믿음이 뭐냐는 거죠 참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묶이는 게 참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과 이렇게 결박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묶여지는 거 그게 참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쭉 넘어가면요 20절 21절에 바리세인들이 이런 거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원뜻을 보면 NLT 같은데 보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It's already among you 너희 사이에 있다 Within you가 아니고 네 안에가 아니고 among you 너희들 사이에 있다 사이가 뭐예요? 관계 속에 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임재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임재에 있는 나와 너희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과 묶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에 관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소에 너무 관심이 많고 때에 관심이 많은데 장소니 때니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묶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 문에도 나라 임하옵시며 그러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님과 묶이는 그 순간에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부인하고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예수님과 묶는 거 또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과 묶는 거 예수님의 영이니까 성령과 묶는 거 나를 부인하고 허공을 떠들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묶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에 묶이고 예수님께 묶이고 성령께 묶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형제 16장에도 나오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자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바울도 자기 뜻이 뭐였냐면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예수형이 맞고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어요 성령이 막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거죠 자기 뜻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마게도야니는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때의 그 패러그라의 마지막이 사도형제 16장 10절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 이러라 여기서 말하는 인정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순비바조라는 단어인데 이 정도는 헬라우를 하나 외워두면 좋겠어요 순비바조 인정했다 이게 고린도서 8장에서는 자원했다 원래 뜻은 결박이에요 결박 사도바울이 이렇게 뜻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묶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묶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 순비바조 그게 뭐냐면 자원했다는 얘기도 똑같아요 자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스스로 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묶이는 걸 자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와주세요가 자원이 아니고요 자원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묶이길 원합니다 그게 자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은 그런 거라고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 자원 못합니다 그걸 고집이라 그러지 자원이라 그러지 않아요 결박했다 똑같은 게 창세기 20년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모리아산에서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때가 대충 보면 이삭이 17살이거든요 티네이저 힘 좋을 때죠 고등학교 2학년으로 되는 애들 얼마나 힘 셉니까 아버지는 117세 할아버지잖아요 힘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궁금하게 묻죠 아니 번지할 양이 없네요 나무는 있고 다 있는데 양이 없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 준비했어요 너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 없지만 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박했다는 거죠 거기에 결박했다는 말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에 올려놨다 그러는데 결박했다라기보다는 이삭의 입장에는 결박당했다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묶어버리잖아요 이삭이 얼마든지 힘으로 도망칠 수 있었죠 그렇죠 거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듣잖아요 나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듣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결박하는 거예요 그게 순비바죠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뭔 힘을 다해가지고 나는 날마다 날마다 부인해버리고 날마다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묶이는 거 그게 순비바죠 그때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계세요 우리 사이에 계신다고요 예수님께 묶이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예화 하나가 나오잖아요 예화 중에 하나가 뭐죠 네가 종인 걸 알라는 거죠 종과 주인이 있으면 종이 할 일은 뭐죠 죽어라 주인 뜻에 묶이는 거죠 열심히 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삐딱하게 나가고 삐치고 이러면 돼요 종도 삐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웃기고 참 말세야 그래서 주인이 나한테 비위 맞추라고 그런다고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의 뜻에 종이 맞추는 거죠 종이 뭐 일 열심히 했다 그래가지고 칭찬하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뭐라 그래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얄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 예화라고요 왜 이 말씀이 나오냐 하나님 나라는 네가 종이 될 때 이루어지는 거지 종이 돼서 하나님께 묶일 때 이루어지는 거지 네가 말로는 종이다 그러고 실제로 목사들도 주의 종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 멋대로 한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종이냐 목사에게 묶이면 그건 망조예요 그렇죠? 목사나 성도나 다 예수님께 묶여야죠 그러니까 입술로만 아니라 진짜 종이 돼야 된다고요 우린 종이 돼야 돼요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묶이는 교회 하나님 앞에 묶이는 성도들 묶이는 사역자들 그때 천국이 임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종이물 알라 그런 거죠 10절만을 읽고 있어요 7절부터 10절인데 10절만 시작 이바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인 행세하지 마라 유세 떨지 마라 뭐 좀 하고 난 다음에 좋은 놈이 뭐 유세 떠냐? 그럼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걸 자랑해요? 부모는 당연히 당연한 거지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부모에게 자식들이 효도하는 게 유세 떨지리예요 당연한 거지 아니면 부려자고 망할 놈이지 개쓰레기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종이잖아요 종이 주인 앞에 충성하는 게 유세 떨지리예요 당연한 거죠 마땅한 바로다 그래서 자기 무인하고 날마다 날마 가는 거죠 신앙은 그래서 날마다의 신앙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고릉전서 15장 30일째는 하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 개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잖아요 날마다 먹을 양식 주시고요 우리는 능력도 하루만 있으면 돼요 일용할 능력만 있으면 돼 오늘 충성할 힘만 있으면 되고 오늘 충성 다 해버리라고 내일 또 주셔요 또 힘 그런데 우리는 축적하길 원하죠 왜 축적하길 원하죠?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이니까 창고에 쌓아놔야 된다고 종은 그러지 않아요 종이 내 게 없는데 뭘 싸나? 주인이 명하면 하는 거고 주시면 그 능력 갖고 하는 거고 종은 주인이 먹여줘요 우리 주인이 좋은 주인이거든요 안 굶긴다고 주인이자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우리가 뭐 굶어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예수님께 묶이는 순비바죠 인정하는 주님의 뜻에 인정하는 그런 거룩한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길이 뭐냐면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미적거리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마기로 하여금 무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이 선포됐죠 이거 양면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뒤집으면 뭐예요? 안 믿으면 버림받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난 듣기만 하고 중립적으로 머무려 있을 거야 그럴 수 없어요 듣는 순간 심판이에요 이건 구원 아니면 심판이라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순간에 그 말씀과 나를 묶든지 아니면 묶이지 않아서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발람 얘기 민숙이 22장 얘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 그랬냐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명확한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발람이 이렇게 하면 되죠 듣고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발락의 신하들 장로들 오면 안 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돌아가 끝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미적미적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발락이 엄청나게 돈 줬나 그랬거든 거기 보니까 유숙하라 하룻밤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물어보겠다 기도하겠다 우리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외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절인데 안 돼요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해 보고요 이따위 소리에 어저께 토요일인데 오늘 주일이잖아요 어저께 어떤 멋진 남자가 와가지고 멋진 제안을 하면서 멋진 데 가서 밥을 먹고 멋진 선물을 해준대요 약간 마음이 끌리죠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크리스찬이니까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기도해 보고요 이게 발람 같은 여자예요 아시겠어요 그때는 사타나 물러가라 그러면 너무 광싱도 같으면 이런 거죠 사타나 물러가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나는 내일 예배 가야 되는 사람이야 예배 가야 돼 그게 사타나 물러가라죠 명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발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 보고요 유숙해 봐라 하람이 뜻을 알아볼게 그러니까 틈타는 거죠 나중에 발람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발람 발람같이 되지 말라는 거죠 하여튼 욕할 때마다 발람 나와요 나쁜 놈 얘기할 때 대명사가 발람이에요 나쁜 남자의 대명사는 발람이고 나쁜 여자의 대명사는 이스벨이에요 머뭇거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고 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잘 보세요 발람이 한 번 더 보내요 사람들 더 보낸 이유가 뭐냐면 발람에게서 낌새를 챙겨줘요 흔들리고 있구나 그렇죠? 기도해 보고 웃기네 그래서 또 보내요 그래서 백지수표 같이 줘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발람이 말하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거기서 순종해야 돼 액센트가 아니라 앞이죠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금이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시험이 끝나는 거 그치지 않는 거죠 이 발람 왕이 또 회유하고 또 회유하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발람이 결정 못 내리고 흔들흔들하고 맨날 기도해 보고요 미적거리니까 시험이죠 유혹이죠 옛날 일제시대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경찰에 와서 일본 경찰에 와서 하면 신사참배하라고 회유하더래요 회유할 때 회유 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회귀했대요 이유가 뭐냐 진짜 하나님 잘 성기는 사람한테는 안 간대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누구한테 가겠어요 골수분자한테는 안 가죠 이렇게 변절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대요 내가 썩은 냄새를 풍기니까 파리가 모이는구나 그랬대요 그래서 유혹 많이 당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서 잘 보면 보세요 만약에 홍대세계를 무너뜨린다고 하면 막이라고 하면 누구한테 가겠어 골수들한테 가겠어요 앞자리에 앉는 골수들 안 가죠 기둥 뒤에 숨어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가면 되죠 그러니까 유혹당하고 시험당한다는 게 뭐냐 하면 그 자체가 회귀할 일이라는 거예요 발람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명확하라고 명확하고 기도해보고가 아니라 아니야 난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에 뭔 소리냐고 그게 사타나 물러가라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순종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즉각적인 순종이 뭐예요?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묶이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룬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말씀만 듣고 귀만 커졌다 장로인도 대표기도 하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듣기만 하고 순종을 못해서 귀만 커졌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귀만 커질 리가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발람되는 거예요 거기서 중립으로 서 있을 수 없다고 그 자체가 양면성이라니까요 들으면 묶이든지 아니면 버림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지금 말씀 들었죠 이거 굉장한 결단의 시간인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든지 아니면 버림받든지 거기 뒤에 보면 세 가지 때를 설명하고 있어요 인자의 때를 설명할 때 두 가지 비유를 들어요 노아의 때 또 하나는 로스의 때 로스의 때가 소동과 고모라죠 예를 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 지으면서 노아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홍수가 난다고 방주 타야 된다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주 타야 돼 구원이 있어라고 하는 얘기는 즉각적인 순종을 하면서 사는 거죠 여덟 명밖에 못 살았어요 가족밖에 나머지 그거 무시하고 듣긴 들었지만 무시해버리면 다 죽었잖아요 멸망이죠 그러니까 방주는 구원의 방주이자 멸망의 방주예요 순종하면 구원 받는 거고 무시해버리면 유황불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가 말씀을 듣고 즉각적인 순종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 나오는 예화가 있죠 열 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 같은 데 보니까 11절에서 19절까지 스토리예요 13절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이랬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한 사람 없잖아요 조금 이렇게 좀 어색해 보이지 않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주지 목사님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단임 목사님 그러지 주지 목사님 이러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뜻은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색한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그리고 차원이 낮은 그냥 갈급한 거예요 불쌍 교육해 주세요 신약성경에 불쌍 교육해 달라 스프랑크로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오는데 100% 다 기적이에요 고쳐주셨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구원이자 심판이라니까 예수님은 오라 가라 밖에 얘기를 안 해요 간단하게 가라 그랬어요 제사장한테 가라 설명도 안 해요 우리 같은 안수기도도 해주고 안차를 해주든지 껴안아주든지 아니면 침에 뱉어가지고 그때 혀에 했나? 더럽게라도 고쳐줬는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없어요 가래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순종했어요 즉각적인 순종했어요 머뭇거리지 않고 왜 그러냐 그러고 왜 우리 그렇게 박대하냐 그러고 우리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이렇게 대우하느냐 이런 말도 없어요 가다가 나왔대요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서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정규작되고 반란같이 시간 끌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 열 명 중에 한 명 한 명의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만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아와서 예수님과 묶이는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병만 났고 아홉 명은 안 묶이고 지 멋대로 가빠졌다는 거예요 나 병 났다 이제 지 인생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었겠죠 진정한 구원은 뭐예요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게 뭐예요 자원이죠 자원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이 너희 병나면 나에게 다시 돌아와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자원이죠 스스로 와가지고 예수님께 묶이는 거예요 엎드렸다 경배했다는 거죠 스스로 와서 예수님께 예배자는 예배가 뭐예요 예수님과 묶이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 예배 지르잖아요 예수님과 묶이는 거라고 묶였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예수님께 묶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묶이는 방법이 뭐예요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움직임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차원에 있는 사람은요 높은 차원으로 가려고 그럴 때 이해를 못 가요 차원이 낮으니까 이해가 되나 초등학생이 미적분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낮은 차원은 걸어가다 보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근데 걸어가다 보면 순종하면 이해를 못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이해가 되고 그 다음 차원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낮은 차원이라고 그러면 나밖에 몰라 그러면 0차원이래요 점 점을 딱 찍어요 점 0차원이잖아요 0차원 그런데 점 같은 존재가 나밖에 모르는 존재가 여러분 수학에서 말하는 선의 정의가 뭐예요 점들이 무한대로 모인 게 선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차원으로 갈 때는 항상 무한이라는 광문을 통과해야 돼 근데 우리 인간이 무한의 광문을 통과하기가 힘들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무한까지는 아니지만 말씀드리고 순종하면 점이 순종해 나가면 0차원에서 1차원이 된다고 선이 된다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자기밖에 없었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래서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알고 갔어요? 이해하고 갔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즉각적인 순종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0차원에서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 순종했을 때 이해해서 간 거 아니에요 0차원에서 순종하니까 1차원이 되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명확한 들리는 말씀 그 다음에 들리는 말씀에 자기 삶의 나머지 부분들을 적용시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 뭘 어떻게 먹을지 어떻게 할지는 그 원리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1차원에서 면이 되는 거예요 면 2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보장될 때 말씀대로 이 원리를 적용해서 살면 면이 돼요 2차원이 그러다가 3차원이 되는 과정이 뭐냐면 오늘 처음 나는 실족이죠 이웃에 대한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실축시키지 않냐고 살리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X축, Y축, Z축이 생기게 되면 입체적인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세상을 할 때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3차원의 세계는 뭐예요 인간답게 사는 건 3차원인데 이웃이 있어야 돼요 성김이 있어야 된다고 그 3차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다 알고 이해하고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성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그러면 3차원이 되는 거라고 거기까지만 되면 뭐라 그래요 굉장히 윤리적인 교회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이 3차원의 세계를 하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세계가 또 있죠 영적 세계라고 그러는데 그걸 4차원이라고 합시다 4차원 우리가 있긴 있지만 설명 못해요 이해도 못하면 4차원이 있어요 4차원은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4차원이 뭐예요? 그게 성령이라고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거 이거 설명이 돼요? 안 믿는 사람한테? 3차원의 사람한테 설명이 돼요?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만 이해한다고 그러잖아요 육적인 사람은 이해 못해요 우리도 설명도 애매하지만 느끼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하라는 3차원의 존재에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다음 차원을 이해하게 되는 거라고 4차원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4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게 바로 천국인데 그게 어떤 거냐? 예수님께 묶이는 거예요 묶이는 거 날마다 나나 묶이는 거 그래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나서서 살릴 때 그러잖아요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뭐예요? 믿음에 순종을 하면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은 차원 0차원은 순종할 때 1차원을 보고요 1차원은 순종할 때 2차원을 보이고 2차원은 순종할 때 3차원을 보고요 3차원은 걸음을 걸을 때만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만 비로소 4차원을 누릴 수 있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We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지 낫바이 사이드 보이는 거에 사는 게 아니라 보는 건 3차원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차원에 있는 인간들은요 맨날 하나님의 때를 3차원으로 이해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입니까 어디입니까 때, 장소 때와 장소는 묻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야 니네 차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야 그건 그 다음 차원의 얘기야 그래서 우린 그러잖아요 한동안 그런 열풍이 불었을 때가 있어 평신도일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개털모자 쓴다라 다 목사가 돼야 된다 신학교 가는 열풍이 불었을 때가 있어요 그럼 평신도, 목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은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목사라도요 똑같이 목사가 있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묶이면 천국 백성 되는 거고 지 욕심과 묶이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화를 들죠 똑같은 사람 둘이 있었는데 잤어요 잠자고 있는데 뭐 차이가 있나? 그런데 예수님과 묶인 사람은 대려감을 받고 예수님과 묶이지 않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뭘 두나? 몇 돌을 가나? 두 여자가 몇 돌을 가요 몇 돌 똑같이 몇 돌을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은 대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타이틀은 똑같이 목사예요 A라는 목사, B라는 목사 똑같이 목회를 했어요 예수님과 묶이면 대려감을 당하고 지 욕심과 묶이면 버림받는다 이게 이해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소속된 차원의 얘기에서만 욕심을 부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을 모르는 거죠 34절,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대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오 두 여자가 함께 몇 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대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맨날 주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도 돼요 뭘 해도 아무거나 해도 돼요 주방에서 성견도 되고 주차 봉사를 해야 되고 뭘 해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묶이면 대려감을 당하고 지 욕심과 묶이면 망합니다 믿습니까? 이건 순간적인 결정이에요 지금 뭘 하든 간에 놓고 낮은 거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나 맡기더라도 예수님과 묶이는 인생을 살면 그게 천국이고요 The kingdom of God is already among you 네 속에 지금 예수님과 묶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다고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 가지고 일단은 실족치 않고 생명 살리는 쪽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죠? 자기 부인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1차적으로 자기 부인하라 2차 예수님과 묶이라 3차 3차도 아니죠 즉각적인 순종해야 확장이 되고 생명력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우리 큰 믿음 이런 쓸데없는 접근하지 말고요 믿음을 더하셔도 이게 아니고 찬믿음 주십시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께 묶이는 게 찬믿음이에요 겨자씨 하나만 한 믿음이 있으면 그럴 일도 없죠 뽕나무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다로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못할 일 없다는 거죠 그게 천국입니다 그런 찬대 믿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정대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